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연,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윤미향에 대한 의욕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국민적인 여론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오래한 결과 윤미향이 사퇴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70.4%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윤미향인은 빨리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윤미향도 꼼짝하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오히려 윤미향을 더 감싸고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이가 윤미향에 대한 신상틀기를 하고 있다. 신상틀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아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해찬이 오늘 아침에 30년 동안 정의연이 활동을 해왔는데 이게 정정의 대상이 되거나 악의적으로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상틀기 의혹에 굴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찬은 지금 본질과 관계 없는 사사로운 부분으로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아주 사사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성금을 보내왔는데 그걸 할머니들에게 주지 않고 만약에 자신의 집을 사거나 다섯 채의 집을 살 때 현금을 주고 샀고 통장에 3억 원이 넘는 돈이 있고 딸 자식을 해외로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이런 돈들에 사용했다면 그리고 정작 할머니들이 배고프다. 행사에 오다니면서도 배고프다 했을 때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정작 어떤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유가족이 정의연에게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좀 도와달라. 장례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진선미라고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에게 그런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단도 10원의 부주금도 내지 않았고 정의연은 단 20만 원의 부주를 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부기장이나 또 거래하는 데, 쉼터나 이런 데 보면 지금 도대체 위안부 할머니가 사업재료,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고스란히 사업 아이템이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미자 할머니라고 2006년도인가 돌아가신 그 할머니는 생선 가게의 고향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선이고 정의연은 고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대놈이 번다. 하는 식으로 위안부가 얼마나 그동안 이 할머니들을 많이 이용하고 또 착취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지금 이게 사사로운 거다. 본질과 관계없는 사사로운 거다. 이게 사사로운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위안부 문제가 온 국민의 분노로 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6월 5일까지만 버티면, 6월 5일 되면 국회가 문을 여니까 그래서 이제 윤미향이가 국회의원 신분을 갖게 되면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한 180초 가까이 되니까 만약에 검찰이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체포해달라고, 체포하겠다고 국회의에 동의안을 내보내면 표결을 하면 금방 부결시킬 수 있다. 따라서 6월 5일까지 버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다면 이게 신상 털기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신상 털기를 해서 당신들은 정권을 뒤집어진 않았나. 박근혜 대통령이 90분 동안 올린 머리를 했다. 미래를 들겠다. 얼굴에 시술을 받았다. 구설을 했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최순실과 고영태, 차은택 등 이상한 인물들을 동원해서 온갖 신상 털기를 해서 당신들은 정권까지 빼앗은 사람들인데 지금 공적인 기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만들어진 기관에 대해서 언론이 여러 가지 의혹 보도,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막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사사로운 신상 털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해찬의 발상이 정말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지금 이런 윤명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지금 일본 거구 세력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마치 또다시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데 활용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개원하자마자 방탄국회, 윤미향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윤명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과거사 파헤치기, 무덤을 파헤친다 하는 등등 이런 것을 볼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은 권력에 취해도 너무 많이 취해 있다. 지금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도 전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오로지 우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지켜야 한다. 하는 이런 아주 소화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해찬. 바로 이자가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그러고 이자가 또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라고 하는 설도 있으니까 도대체 여러분 민주화라는 말이 너무나 부끄러운 시대에 지금 이들을 마구 사용하고 있다. 민주화라는 말이.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화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민주를 파괴하고 자유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일을 하면서도 권력에 취해 있어서 도저히 지금 이 시대가 또는 국민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제대로 알고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치밀히 오고 있는지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